자 지완이 오늘 목화 2의 10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 그것은 어디인가요? 위치 묻고 답하기죠. 네. 자 그러면 생지, 그 생지 아까 있었는데 아까 여기 있던 그 생지가 갑자기 없어졌어. 생지의 위치가 궁금하면 Where is the... Box? 뭐라고요? Box.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box? Mouse 한번 써볼까요? M-O-U-S-E 그래서 그 생지 어디 갔나요? Where is the box? Where is the mouse? Where의 뜻은? Where이요? 어디? 어디 어디에라는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언제? 언제? 언제가 언제였지. 언제? How? Who? Who야 언제가? 언제? 언제? When? When?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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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무엇? 무슨? 이제 좀 거의 외우고 가네. 그 중에 Where는 위치가 궁금할 때 쓴 녀석이다. 얘는 뭐예요? 이즈는? 이즈야? 비동사요. 비동사죠? 비동사 뜻은 몇 가지? 이다 있다. 여기서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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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인데 묻는 말이죠. 더 마우스. 한번 길어봤자. 그 생지. 이. 남자인지 여잔지 알아요? 아니요. 여러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즈죠. 이즈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is.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네요. 그거 어디 있니? 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거 어디 있니? 왜 어디 있어봐? 그거 어디 있니? 그거 어디 있니? 아, 그 where is the it? 와, where is it? 그게 그것이야? the it? 아니요. where is it? 오케이.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오케이. 이 자리에 더 마우스. 그 생지 넣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생지 어디 있니? where is it? where the mouse? 얘는 갑자기 없어도 되는 모양이죠?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래서 생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그것은 소파 위에 있어요. it is on the sopa. 오케이. 그것은 소파 위에 있습니다. it is on the sopa. 오케이. it은 뭐 대신 해왔은 거예요? 뭐를 암만 기려봤자 한 거예요? 그 생지는 소파 위에 있습니다. 그 생지는 소파 위에 있습니다. the mouse is on the sopa. the mouse. 아까 전에 어차피 묻는 사람이 the mouse란 말 했죠? 네. 그럼 대답하는 사람 the mouse를 굳이 뚫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뭐를 한다? the mouse is on the sopa. 그래서 얘를 뭘 해버린다? 1. 반만? 길어봤자.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1. 오케이. on the sopa의 뜻은 뭐다? 그 sopa... 아... 소파요. 그... 네? 네? 좀 더 소파가 무슨 뜻이에요? 그... 그 소파 위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 어디? 오케이. 어디가 영어로 뭐예요? wher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ere is it? 했더니 그거 어디에 있어? it is it? where is it? 했더니 이것은 소파 위에 있다. it is on the sopa.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is it?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그렇습니까? 예. 무슨 씨라면서 배웠어요? 안제비 씨. 그렇죠. 오케이. 저... 그 소파 어디... 아 그 소파 어디 있나요? 그 생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maus? where is the maus? 그랬더니 이번에 어디 있다야. 그것은 바닥 위에 있어요. it... is... in the... 아... on... in... on the... 스톤 아... 바닥 위에... 아 바닥에요? 플로...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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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위에 플로어 on the floor on the floor on the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바닥 위로 갔네요. 어?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오케이. 그 생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했더니 그것은 마당 안에 있다. it is... 마당 안에요. it is in... the... yard 음.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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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볼까요? y-a r-y y-a y가 어디지? 잠깐만요. d 그렇지. 그것은 마당 안에 있습니다. it is the... yard it is in the yard 천천히 it is in the yard A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 생지 어디있나요? 했더니 이번에는 숲속에 있대요 우즈 한번 써볼까요? y-o-o-w-o-d-e-s 그 숲속에 in the wood in the ooze 바닥에 in the yard 바닥 위에 in the floor 어떨 때 on 쓰고 어떨 때 in 쓰는지 좀 알겠나요? 네! 앞 위에 있을 때는 on 아래에 있을 때는 under 인 아니 인 지완이 똑똑이 수고했습니다 뭐야 오늘 왜 도장이지? 선생님이 양면 프린트하는 걸까? 실수해가지고 그냥 했어요